한주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요즘 와서 바른 산매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산매란 말은 워낙 익숙하고 많이 들어본 말인데 그런 산매 중에서도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에서 바른 견에 그릇된 견에 바른 사유 그릇된 견에 이렇게 쭉 8가지를 그릇된 것과 바른 것을 대비시켜서 항상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바른 산매와 그릇된 산매 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바른 산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하고 연결되냐면 선정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 바른 산매는 불교 수행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인도 당시에는 불교를 선정주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인도에서 닦는 건 수정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불교를 불교 수행을 선정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선정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바른 산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불교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오랫동안 불교가 명맥이 좀 이렇게 끊어진 것도 있고 수행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신지가 바른 산매는 좀 약간 희미해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집중만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간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산매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게 바른 산매와 그릇된 산매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도나 그릇된 일반적으로 하는 산매에는 보통 대상으로 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형태로 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산매는 이제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중시합니다 마음을 길들여서 그 마음에 있는 장애를 놓음으로써 선정 그러니까 마음을 심으로써 선정에 드는 이런 방식이라서 대상에 포커스가 가 있느냐 아니면 마음에 가 있느냐 이걸로도 구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길들여 산매에 드는 게 바른 산매인데 특히 이제 장애를 내려놓음으로써 그러려면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마음을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집중 위주로 가는 수행에서는 자기 마음을 보는 게 그렇게 강조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바른 산매를 닦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보는 게 전제되어야 되는데 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게 이제 마음을 보면서 그 중에서 이것이 놓아야 될 마음인지 개발해야 될 마음인지 이거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팔정도에도 보면 그 바른 정진을 통해서 바른 기억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산매에 드는 바른 산매에 드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또 전제되어야 될 건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선과 불선을 구분하고 그걸 알아차해서 불선을 놓고 선을 개발하다 보면 산매에 드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는 그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자아의식이 우리 마음에 기반이 되어 있어요 자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이제 내 마음에서 뭔가 이제 장애가 일어나 욕망이 일어나거나 화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습관적으로 이 장애를 또는 이제 내 마음 상태를 내 마음 이렇게 나와 동일시하는 이런 것이 그냥 자동으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자동으로 달라붙게 되면 그 일단 여러분들이 내 거 내 마음 이렇게 돼 버리면 그거를 이제 어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기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수행이 이제 원래 이 마음을 알아차림으로써 해로운 법을 놓고 유익한 심리작용들을 개발함으로써 산매에 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고되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선 불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작용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은 그 조건 따라 생긴 거니까 이것이 일어날 때 어떤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거는 유익한 작용이 있다 괴로움의 소멸에 또는 해로운 작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선 불선을 나누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런 건 다 알다시피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롭게 하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해로운 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열반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괴로움을 소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름하여 불선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그리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이 없는 이런 마음 상태는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지혜라든가 바른 산매라든가 자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유익하다 유익한 작용이 있다 그래서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선불선이라는 거는 그 어떤 마음 현상이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하냐 해로운 작용을 하느냐 유익한 작용을 하느냐 이 작용적인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이제 강조를 하다 보면 이 선과 불선이라는 것을 좀 실체화하고 이거를 마치 뭔가 실제 하는 현상처럼 오해할 소지가 되게 많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우리나라 불교는 이제 공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작용이라는 측면을 무시해서 문제라면 다 공이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실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 중에 우리에게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익한 마음도 있는데 이런 걸 다 공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게 되면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선도 불선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나 이런 윗바산화하는 그런 초기 불교라기보다 윗바산화하는 이런 데서는 또 선 불선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이 선과 불선을 좀 실체화하는 그런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균형이 잘 잡아져야 우리가 이제 수행이 재미있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걸 잘못하면은 이 수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되게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작용이라는 측면과 그 작용이라는 측면에 집착하지 않고 현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그 부총리께서 이제 팔정도를 이야기하실 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게 바른견회잖아요 바른견회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인데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이제 좀 쉽게 말하면은 그 집성제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그거는 가래 때문이다 그죠 그게 이제 집성제잖아요 그러면 이 가래라는 건 또 어리석음을 기반 무명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가 있으면 또 그거에 반작용으로 화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뭐냐면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로운 마음이 불선이 뭔지 아는 건 집성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성제 중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괴로움의 원인이니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만들어야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 마음을 이게 이제 선한 마음의 뿔이에요 그래서 탐욕과 성냄이 없으면은 그건 산매하고 관계 있습니다 산매의 어떤 마음 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어리석음이 없는 건 또 지혜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지혜거든요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 지혜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지혜와 산매 그리고 뭐 우리가 칠각지 팔정도 이런 걸 개발하게 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유익한 법이라고 하는 건 뭐하고 관계 있겠어요 도성제죠 그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타금인 도성제하고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불선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뭐냐 하면은 집성제하고 도성제를 이해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집성제를 알려면 또 고성제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도성제를 알려면 멸성제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바른견에는 선불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른견에 선불선을 구분한 지혜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선불선을 이야기할 때 너무 이제 선 불선 이거에 너무 과하게 이제 또 집착하다 보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과 불선한 것을 좀 실체화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이제 화가 일어나면 그 그냥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냥 어떤 어떤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냥 화단은 그런 심리작용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이 화라는 마음 상태가 내 마음속에 어떤 뭐 실체로서 이제 쓱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마치 구설처럼 내 마음속에 이렇게 화가 들어앉아 있고 이것이 고정된 어떤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착각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내가 화가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아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내 것이다라는 것은 화가 곧 나로 생각하는 거죠 화 자체를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아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정된 모습으로 받아들이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거를 이제 고정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실체화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난 어떤 정신 심리작용 또는 마음 상태 이거는 그 오언으로 치면 뭐에 해당합니까 뭐 식온이나 행온이겠죠 그죠 형성무대기에 속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아 이게 나다 또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견 중에 전형적으로 뭐에 해당합니까 그쵸 유신견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내가 이제 마음을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여기 유신견이 금방금방 개입돼요 이 부분을 되게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화가 일어나면 이건 내 화 또는 다른 사람에게도 화나는 모습이 저 사람은 화가 많은 사람 이렇게 하나의 현재 그냥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하나의 그 사람의 규정해버리는 나를 규정해버리는 식으로 이제 마음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사견이라 그러면 유신견 이렇게 하면 뭐 다 이해하지만 실제 유신견이 우리가 어떤 의식이 작용하는 그 매 순간순간 작용하고 있다는 거의 매 순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어떤 이제 화가 일어나거나 욕망이 일어나거나 또는 자만이 일어날 때 그거를 그냥 어떤 조건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거 또는 내가 왜 이래 이 심리 작용이라고 하는 이거를 나와 동일시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전형적인 유신견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유신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온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거나 오온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내 안에 오온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오온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게 다 유신견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마다 네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5, 4, 20 해서 20가지 유신견을 경제를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 관찰을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딱 달라붙는 게 뭐냐면 유신견이에요 아 이건 내 거 내 마음 내 마음 상태 이 마음은 내 거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마치 이제 그냥 지금 화가 일어난 건데 그거를 마치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이라고 딱 규정해 버리고 저 사람은 화가 많은 사람 욕망이 많은 사람 자만이 많은 사람 이렇게 딱 고정된 모습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유신견이 일단 작용을 하면 이 해로운 마음 상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상입니까 원치 않는 대상입니까 보통은 원치 않는 대상이죠 그죠 화가 일어나는 거는 나한테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 내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일어나면 첫째는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고 여기에 이제 자아의 개념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나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나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원치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살아올 때 살아가면서 원하는 대상에서는 집착이 달라붙고 원치 않는 대상에 화가 일어나 이게 일반적인 우리 의식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습관적으로 아 이거는 싫어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또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런 이제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냥 이거를 하나의 마음 현상 조건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보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걸 일어나는 순간 여기 유신견이 달라붙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면은 해로운 그냥 심리작용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또 화가 달라붙고 그러면서 또 이게 계속 화가 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불만족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이게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불만족이라는 것은 이 화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괴롭게 이제 그 이걸 내 모습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화가 작용하고 그러면 막 보는 내 마음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려요 나는 내 마음에는 왜 이렇게 화가 많지 나한테는 또 내 마음에는 왜 이렇게 집착이 많지 자만이 많지 내 견해는 왜 이렇게 강하지 이렇게 이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또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수행하는 것이 힘들어지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 과정을 잘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 유신견이 숨어 있듯이 여기서는 또 어떤 프레임이 숨어 있느냐 하면요 내가 원하는 걸 경험해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무슨 견해에 해당합니까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또 견해 왜곡 소위 말해서 그런 사견이 또 여기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서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어떤 대상을 접할 때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집착하고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화를 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상을 많이 경험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치 않는 어떤 번뇌 내 모습 중에서 원치 않는 모습이 나타나면 화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전형적으로 우리가 세속적인 프레임이 작용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이게 세속적인 프레임과 비슷해서 원하는 게 이제 원치 않는 게 나타나면 일단 화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근데 뭐 반대로 유익한 어떤 심리작용이 어떻게 이제 이거를 그래도 억지로 내려놔서 좀 마음도 편해지고 고요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상태가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이것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게 좀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이 마음에 대해서도 또 뭐라고 달라붙겠어요 이건 내 지혜 내 산매 내 마음에 있는 산매 내 거 이렇게 또 거기에도 이런 선한 심리작용에도 나라고 하는 개념이 딱 개입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 대상만 받겠을 뿐이지 이것도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것도 여기도 유신견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는 해로운 심리작용에 대해서 유신견이 작용했다면 지금은 유익한 심리작용에 대해서 유신견이 또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유신견이 작용하니까 이게 내 거 아 내가 이제 드디어 지혜가 생기고 난 지혜로운 사람 또는 뭐 산매를 얻었다 뭐 내 거야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거는 또 원하는 대상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가 달라붙겠어요 집착이 달라붙겠죠 욕망이 달라붙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또 집착을 하고 집착이 달라붙으면 또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면요 이것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더 좋은 상태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것도 또 이제 수행이 어쩌다가 잘 되기도 하고 어쩌다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건데 여기에 이제 집착이 달라붙으면 또 이것이 좀 수행이 좀 미끄러지거나 그러면 또 되게 화가 납니다 성질이 나요 잘 안 되니까 마음에 또 불만족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일어나도 해로운 심리작용이 일어나도 그거에 대해서 이건 내 모습이다 나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여기에 또 유신견이 작용하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거는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이니까 싫어 이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이제 화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유익한 심리작용이 일어나면 그것도 역시 나다 이것이 내 것이고 내가 지혜로운 삶 내가 똑똑하고 내가 산매에 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달라붙어가 마음이 이제 원하는 대상이니까 여기에는 또 마음이 달라붙어서 이게 이제 그거를 또 집착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것이 사라질까 봐 두렵기도 하고 또 오래 지속되기를 위해 하는 욕망도 일어나고 또 다음에 또 이걸 또 경험하고 싶은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수행이 계속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행이 잘 돼도 약간은 이제 불안하고 수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그 자체로 괴로움이고 안 되면 막 계속 이제 불만족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수행이 잘 돼도 잘 되는 그 상태가 또 아 이거 사라지면 어떡하지 또 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또 욕망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마음이 쉬질 못합니다 계속 마음이 달리게 돼요 보통 이게 이제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대상에 집중만 해도 어떤 어느 정도 그 집중이 잘 될 때는 그래도 마음이 좀 고요하고 편안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집중상 조건이 좀 바뀌거나 좀 집중상태가 이제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지거나 뭔가 번거로운 일이 있거나 이러면 또 그 집중상태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불만족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두 가지의 어떤 사견이 이제 개입을 하기 때문에 막상 수행을 하면서도 대개 이제 마음이 쉬어지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쫓기듯이 세속에서도 우리 수행하는 것처럼 뭔가 성공해도 이 성공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래 불안하고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행에서도 똑같이 이런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 마음현상 성과 불성이라는 이 작용에 딱 포커스가 맞춰서 이건 내 거 내 마음 상태 이거는 그렇게 실체화하면서 여기서 마치 이제 내 마음속에 지혜가 들어앉아 있고 뭐가 뭐 이렇게 화가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실체화하는 경향이 생겨 그거에 대해서 그 해로운 거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막 불만족을 일으키고 또 유익한 거에 대해서는 집착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세속에서 좋은 게 나타나면 집착하고 나쁜 게 나타나면 불만이 일으키고 이런 거랑 거의 똑같은 프레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에 대한 전환이 되지 않았느냐 하면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욕망의 프레임 감각적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행복이다 욕망을 실현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야 내가 행복하다 원하는 대상을 이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욕망은 대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야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신경과 감각적 욕망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견이 같이 작용을 해요 이렇게 수행하라면 그렇게 하면 수행이 잘 돼도 그렇고 잘 안 돼도 계속 이게 뭔가 마음이 확 쉬어지지 않고 뭔가 쫓기듯이 수행하는 수행이 잘 돼도 좀 쫓기듯이 수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지만 그 밑뿌리에 있는 어떤 그 사견 그죠? 그러니까 유신경이라든가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행복이라고 보는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행복이라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감각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행복이 가지고 있는 이 달콤함이 분명히 있어요 욕망을 실현할 때 오는 행복도 있긴 있는데 이 행복은 되게 저열하고 결점이 너무 많은 행복이라고 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얻어도 불안하고 얻지 못하면 그 자체로 괴로움이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건 저열하고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범부의 행복이고 이거는 괴로움보다 행복보다는 괴로움이 훨씬 많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행하시다가 이제 그러면 내가 뭐를 깨달음의 길로 삼아야 될 것인가 해서 그 생각에 기억해내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정의 행복이었잖아요 어릴 때 들었던 그 선정의 행복은 감각적 욕망과도 떠나 있고 욕망으로서 벗어난 마음 상태고 또 그거는 아주 고귀한 행복이고 이 행복 이런 산매의 마음을 이용하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은 개발해야 될 행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이지만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추구해서는 안 되고 버려야 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매이지 않아야 될 그런 거라고 저열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을 여러분들 이걸 모르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계속 제가 여러 번 했던 말이라서 안 들어본 말은 아닌데 실제 수행을 할 때는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을 정확히 보고 이 프레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이 수행하는 것이 행복하게 수행을 하지 못하고 계속 쫓기듯이 세속에서 우리가 마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듯이 그렇게 수행하기가 쉽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과 불선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부처님께서 이게 실제로 뭔가 실체가 있는 선이라는 실체가 있고 불선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금 오해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비담마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는 뭔가 고유의 성질이 있다 고유 성질이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법들이 모여서 우리 정신현상이 일어나고 이걸 사람들이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잘못 이해하면 이게 뭐 구슬 같은 게 모여서 어떤 실체로서 모여있다가 다시 나타나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실체화 이런 게 바로 선이나 불선을 실체화하는 겁니다 마음에 마치 뭔가 선이라는 마음이 있다가 그게 이렇게 마치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신을 뭐로 설명을 하십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마음은 뭐를 조건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접촉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이 파사라고 하는 접촉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불교에서 우리가 의식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2연기에서도 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12처 이야기하면 안이비설 신의가 있고 색상미촉법이 있는데 이것이 접촉했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의식, 의식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12처 18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의식은 그렇게 일어난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선이나 불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실체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나서 접촉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마음 상태가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마음 상태가 있다가 나온 게 아니고 접촉이 일어나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마음 상태가 일어났을 때는 해로운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또 내가 어떤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우리한테 일어난 마음이 있고 그것이 우리 마음과 다시 접촉을 과거에 일어난 마음을 기억해서 이거를 접촉을 하면 접촉이 일어날 때 아, 이거는 마음이구나 라고 아는 지혜가 작용한 거잖아요 그 순간에 접촉이 일어날 때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런 작용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유익하거나 해로운 작용이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설체유부 같은 데서는 이 법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이 3세에 이런 법이 실제로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있다가 어떤 조건이 되면 이 탐욕이라고 하는 법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현재고 이것이 사라지면 미래고 사라져버린 게 과거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 상태가 어딘가 이렇게 실제하고 있다가 이렇게 조건이 있을 때 드러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예를 들면 또 유식 같은 데서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래아식이라는 데 저장돼 있다가 외부 조건을 만나면 그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열애장 같은 경우는 그 열애장 진여 자아라고 있는 이 마음자리 또는 성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성품에서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게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봐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마음이 일어난 자리가 어디 있어요 접촉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 접촉이 없으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건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마치 뭔가 마음속에 무슨 뭔가 법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있다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접촉이라는 말을 정말 잘 이해하면 대상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딪히면 만나는 거죠 그때 마음이 작용하고 그때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그 마음이 때로는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고 때로는 해로운 마음 상태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이 유익한 마음 상태가 일어날 때는 이거를 이제 그거를 버리고 내려놓는 쪽으로 마음이 작동하면 되고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이제 그 개발하는 쪽으로 작용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때 일어나는 이 마음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조건에 의해서 접촉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왜 이제 약간 저 사람은 나쁜 인간 저 악인이야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마음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에서 화라는 마음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저 사람은 화가 많고 원래 화가 많은 인간이야 이렇게 이제 그걸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렇게 이제 하나의 고정된 모습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이걸 이제 좀 더 우리가 법으로서 부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냥 그 사람에게는 화가 많이 화라는 마음이 많이 일어났고 그런 경향성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참회하고 마음을 바꾸면은 얼마든지 다시는 지혜가 많은 사람 자비가 많은 사람의 마음으로 경향성이 바뀔 수 있다 이거예요 그쵸 만약에 이런 마음이 고정된 모습으로만 있다면은 한 번 나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영원히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앙골리 말라 아시죠 그죠 앙골리 말라는 부처님을 뵙기 전에는 999명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인간이고 그 원래 정말 악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악마라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이 앙골리 말라가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제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완전히 참회를 합니다 참회하고 그러고 나서 뭐가 됩니까 아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 부처님을 뵙기 전의 마음은 악마였는데 부처님을 뵙고 나서의 마음은 성인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정된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의식의 흐름 속에서 많은 이제 화가 많이 났다면 그 사람은 화가 많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향성 그게 일종의 여러분의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런 마음이 습관화돼서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경향성이나 성격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고정된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어딘가 실제한다 실제하거나 저장되어 있다 나오는 게 아니라 접촉이 있을 때 이 접촉이란 말이 사실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현상은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대상과 접촉이 일어날 때 그 접촉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이게 해로움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유익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음 자체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조건따라 형성된 거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화라는 그 베이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화라는 베이스 속에서 실체가 없다 이 무화를 이해해야 뭐가 없어지겠어요 유신견이 사라집니다 이게 조건에서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내 것이라든가 나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조건에서 생겨난 현상으로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그냥 내 마음에서 나라고 딱 달라붙으면 감정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렇게 자만 내가 만약에 지혜롭다고 이런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돼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작용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을 할 때도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마음 속에서 화가 일어났는데 그 화가 하고 내 마음하고 접촉이 일어나면 그때 이걸 아는 마음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화라고 아는 마음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화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에서 발생한 한 현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하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서 하나의 객관적인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유신견이 떨어져야 이게 이렇게 보이는 그거를 보게 하는 것은 무화이지 무화에 대한 통찰이다 이거죠 그래서 조건따라 일어난다는 걸 이해하면 이게 조건따라 생긴 그 순간에 어떤 작용을 해요 조건에서 접촉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나서 머물다 사라지는 동안에 어떤 작용이 있다가 이게 사라지잖아요 사라진다는 건 이것이 실체라는 뜻입니까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그냥 잠시 그런 작용을 하고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유신견이 떨어지게 되겠죠 유신견이 없게 되고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너무 작용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이걸 실체화하는 경향성이 생기고 그렇다고 또 무화라는 이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아무리 무화지만 이게 화라든가 지혜는 분명히 그것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작용이 있거든요 해로운 작용이나 유익한 작용이 있잖아요 그런 또 작용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화라는 그 베이스 속에 아 그냥 이건 조금 발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는 없는 거고 내 것도 아니지만 이런 작용이 있으니까 해로운 마음은 놓아버리는 쪽으로 작용을 해야 돼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유익한 마음 상태라고 알아차렸다면 그건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그 상태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상에 대해서 어떤 수행을 할 때 그거를 내 것이라든가 또는 이건 실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유신견이 작용하면 그로 인해서 또 이걸 안 하는 거하고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이것이 조건따라 접촉에 의해서 그냥 우리 정신현상은 접촉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조건이 있을 때는 있지만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 그래서 조건이 있을 때는 작용이 있고 조건이 사라졌을 때는 사라져버리니까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다 또 실체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작용마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작용이 어떤 작용이 계속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유익한 작용이 일어나게 하고 해로운 작용은 놓아버리는 쪽으로 놓는 쪽으로 계속 마음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야 될 건 첫째는 이제 무화로 이걸 받아들이면 이 현상을 그냥 수용할 수 있게 돼요 인정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이게 내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인정하기 싫습니다 내가 이 자만이 많고 욕망이 많고 화가 많다는 걸 인정하면 곧 내가 되게 저열한 인간인 것 같고 내가 못난 인간인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쓰이기 때문에 이거를 액면 그대로 잘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는 내 마음의 수많은 내 마음의 흐름 중에 한 가지고 이것은 그냥 조건에서 발생한 현상일 뿐이다 실체도 없다 이렇게 봐도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실체화할 때 작용한 게 유신견이고 또 하나는 유신견이 작용하면 또 뭐가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실체화하다 보면 좋은 것은 집착하고 나쁜 것은 화를 내는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죠 감각적 욕망가 원하는 대상을 얻어야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견해가 개입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걸 무한하고 보게 되면 한 걸음 떠져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내 감정이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한 걸음 떠져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집착과 화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작용할 수 있게 되겠어요 지혜가 작용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로운 거니까 만약에 화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성냄이라면 이때는 우리가 불선한 마음이라는 통찰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한 걸음 떠져서 보게 되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아 이거는 놓아버려야 될 마음이구나 그럼 그냥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집착하거나 판단을 그래서 내가 이걸 들었는데 이 뜨거워 그냥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일어난 마음은 사라지게 돼 있고 이거는 실체도 없는 거니까 내가 여기에 관여만 하면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사라지려고 없애려고 막 애쓰고 없애려고 집착하고 이런 것도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마음에 아 이거는 해로운 거니까 그냥 가버려라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마음 상태가 해롭다는 거 하면 놓아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호흡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뭔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그냥 그런 마음이 아 이건 해로운 거구나 하면 그냥 사라지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없애려고 한 마음도 일으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놓아버리면 그거에 대해 신경 안을 쓰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유익한 마음 상태다 그러면 이걸 뭐 잘하려고 더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이미 내 마음 상태가 유익한 마음 상태예요 여기서 더 잘할 필요도 없이 그 마음 상태로 그냥 머물면 돼 그 마음 상태로 그냥 있으면서 그 마음 상태가 유지되도록 마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 관찰을 할 때 일단은 이제 바른 산매를 닦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호흡에다 예를 들면 호흡에다 마음을 두고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자꾸 이제 생각들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아직 이제 수행이 깊지 않은 경우는 그럼 생각이 움직이면 그냥 이 생각을 딱 이렇게 생각을 딱 알아차려 보니까 이거는 해로운 마음이에요 장애가 있는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아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아 나는 왜 이렇게 뭐 집착을 하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거는 어차피 조건에서 발생한 현상이니까 무화를 이해하고 그냥 일어나면 아 해로운 거구나 하고 그냥 사라지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되겠죠 놓아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것이 놓아지고 나서 마음이 되게 고요하고 편안해 행복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건 욕망이 놓아지면서 생긴 벗어남의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그냥 그 상태로 쭉 다른 걸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그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됩니다 뭘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다른 욕망이 개입되기 쉬워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깨질 수 있어요 그냥 아 이건 좋은 상태다 하면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냥 그 상태를 그냥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는 그 상태를 그냥 쭉 유지하는 쪽으로만 하면 희열과 행복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제 우리가 이걸 내 것이라든가 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거는 어차피 조건따라 형성된 거기 때문에 무상고 뭐하다 이건 뭐하다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 이런 지혜가 있으면 그냥 해로운 건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유익한 거는 거머쥐 이건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상태로 머물끼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대처하는 건데 이건 여기서 보면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옛날에 처음에 이걸 내가 선과 불선에 대해서 집착할 때는 원하는 거는 집착하고 원치 않는 거는 화를 내고 이런 방향으로 했지만 이게 이제 이걸 무화임을 이해하고 무화라는 그 베이스 속에서 조건 발생이라고 이해하면서 이 현상을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달라붙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한 걸음 떨어져서 보게 되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평온함이라고 합니다 이 평온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마치 여러분이 판별 무슨 이렇게 판관처럼 뭐 나무일을 판단해 주는 판사처럼 아 저건 해로우니까 사라지게 해 그리고 이제 유익한 거는 그냥 그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마음이 작용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욕망의 프레임이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좋은 게 나타나든 싫은 게 나타나든 그걸 한 걸음 떨어져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견해 자체가 좋은 걸 싫어하고 나쁜 걸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욕망을 놓아버린 어떤 프레임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걸 볼 때 좋아하고 원치 않는 걸 싫어하고 이거는 화라는 건 어차피 욕망의 반작용이기 때문에 이건 욕망으로 작용하는데 욕망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뭐가 주된 작용을 합니까? 이거는 해로운 거 이건 유익한 거 이렇게 판단이잖아요 지혜가 작용하거든요 욕망의 프레임이 아니라 지혜의 프레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지혜가 작용할 때는 평온함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냥 해로운 거면 놓아버리고 유익한 건 그냥 쭉 이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이걸 대응을 하게 돼요 이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아 유익하거나 해롭거나 이것만 정확히 하면 이 장애가 있는 마음인지 없는 마음인지 이것만 정확히 판단해서 장애가 있는 마음은 놓아버리면 되고 장애가 없는 마음은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수행할 때 수행을 좀 잘못했을 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사견이 있었죠 내가 수행하다가 장애가 일어나면 내가 장애를 나와 동일시하는 내 감정이입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원하는 장애는 마음에 안 드니까 싫어하고 또 장애가 없는 건 또 좋아하니까 집착하고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 욕망의 프레임이에요 욕망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 선이나 불선이라는 것도 장애가와 장애가 없는 마음이라고 장애나 칠각지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다 조건 발생일 뿐이다 그래서 이건 무하다 실체라고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이런 통찰을 기반으로 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냥 이때는 장애면은 버리고 놓아버리고 칠각지나 이런 호흡으로 이야기하면 호흡에서 생각이 막 일어나고 이런 거는 이제 장애가 있는 생각은 놓아버리고 장애 없이 그냥 호흡하고 하나 돼서 머무는 거는 그냥 그 상태로 쭉 유지하는 쪽으로만 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유신견을 놓아버리면서 욕망의 프레임이 아니라 지혜의 프레임으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마음이 쉬는 겁니다 이전에는 수행은 잘 되더라도 욕망이 기반이 돼서 수행을 하게 되면 항상 쫓겨요 마음이 쉬질 못해 마음이 항상 헐떡거리고 좀 더 수행이 잘 돼야 되는데 또 빨리 님이 따가 뜨고 빨리 선정을 얻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쫓기듯이 수행하는데 그거를 이제 놓아버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선이나 불선이나 장애나 결국은 바른 산매들에게 장애를 놓아야 되는데 이 장애에 대처하는 방식이 이런 이제 이거를 나라고 보지 않고 무화라는 장애도 조금 발생 접촉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건 무화하고 그래서 여기에 그냥 단지 해로운 작용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걸 놓아버리고 없는 상태는 그냥 유지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작용하면 평온함도 유지되면서 또 이 지혜의 프레임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망이 아니라 지혜로 수행하라면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수행이 힘든 수행이 아니라 수행이 되게 편안하고 마음이 쉬어지는 거죠 이래 돼야 이게 수행이 진짜 여러분이 감을 잡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은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이게 바른 산매가 뭐라는 거에 대한 감을 좀 잡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사실 실체도 없는 조건따라 변하는 마음 상태인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좀 우리가 괴롭게 만드는 해로운 작용이 있는 거고 또 장애가 있는 거는 수행도 방해하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마음 상태는 우리를 열반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마음 상태다 그렇게 딱 바라보면서 그냥 뭐 해로운 게 일어나면 그냥 놓아버리고 장애가 일어나면 놓아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유지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평온도 유지되고 그렇죠 마음이 항상 평안한 거예요 평온한 마음에서 뭔가 지혜로서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을 해야 수행이 소위 말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고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보통은 장애가 자꾸 일어나면 아 나는 왜 이러냐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불만족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게 칠각지에서도 보면 산매가 얻어지면 평온이 있잖아요 산매 다음에 평온이잖아요 마음이 고요하여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서 욕망을 놓음으로써 수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앉아있는 게 너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급한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해서 그런데 보통은 수행을 해도 욕망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헐떡거리게 됩니다 잘되면 잘된 대로 헐떡거리고 안 되면 짜증나고 이러니까 수행하는 것이 좀 힘들고 뭔가 버겁게 느껴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열방까지 어떻게 가나 지금 당장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에 가는데 산에 가는 산 정상을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빨리 저 꼭대기에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가다가 조금만 뭔가 장애물이나 걸린 게 있으면 저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게 나타나서 날 괴롭히냐 이러고 또 조금만 그거 하다 조금만 잘되면 또 막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지쳐서 또 못 가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가는 길이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가 또 옆에 좋은 경치가 수행하다 보면 좋은 마음이 나타나고 그것도 이렇게 매이지 않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집착을 하지 말라고 했지 그 행복한 마음을 느끼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거 이렇게 주변 경치도 보고 앉아서 냇불도 먹고 좀 놀다가 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정상까지 가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프레임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수행을 하면 계속 유신경과 그런 욕망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수행이 굉장히 힘든 수행이 되고 우리가 바른 산매를 닦으면 힘들지 않아요 산매가 쉬는 겁니다 산매가 막 쫓 이렇게 힘들게 자기를 푸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망 때문인 거예요 그 욕망이 쉬고 지혜로서 수행하는데 왜 그런 푸시 오히려 오늘 너무 힘든데 한 시간 앉아서 좀 쉬자 이래 된단 말이죠 오히려 수행하는 게 산매를 통해서 마음을 쉬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마음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선한 마음이라도 다 조건 지어진 거니까 여기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집착하면 안 된다고 또 그게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이 일어나면 그냥 행복을 느끼세요 그런데 여기서 집착이라면 이 집착만 버리면 되는 거야 또 이거 해로운 마음이 이게 또 여기 달라붙는 거라고 하면 그것만 놓다 보면 나중에 되면 그런 감각이 생겨요 이제 장애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마음은 평온하면서 그냥 적절히 대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런 감각이 생기면 이제 수행하는 것도 되게 이제 편해지고 또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생겨야 바른 산매가 뭐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산매가 뭔가를 안다는 거는 결국 이게 바른 산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지혜로서 욕망을 씌워버리면서 산매에 드는 건데 이 감각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번 동안 그 기간 중에 적어도 내가 바른 산매가 뭔지는 좀 정확히 좀 알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열심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